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인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강정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한테는 행소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1907년생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났고요. 학교를 17년 동안 다녔어요. 대구고보, 일본 도쿄의 제1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의 예과에 해당이 되는데 제국대학에 가기 전에 3년 동안 다니는 과정입니다. 도쿄제국대학의 농학부에서 농업경제학 전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17년 동안 공부를 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도쿄제대에 남아서 연구자 생활을 했어요. 도쿄제대 농학부의 부수, 교수, 그리고 이어서 초파기라는 직위로 조선 농촌 농업경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한 12년 돼요. 해방 후에 짧습니다마는 48년 9월부터 49년 3월까지 농림부 차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 1950년 6월에 납북됐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35년도 28살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굳세 보이고 아주 반듯해 보이는 그런 인상입니다. 강정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학력과 경력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겪은 사람이고 따라서 가정환경이 매우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정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최고의 농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목을 조선일본 협력으로 태어난 농정학자 강정택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 강정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는 이문웅이라고 하는 분인데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를 1977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PPT의 왼편에 보이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낸 책이에요.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강정택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논문집 그러니까 1907년이 출생이니까 그로부터 100년이면 2007년이겠죠. 그런데 2007년에서 1년 지난 2008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인류학과 교수다 보니까 이분이 1988년 아주 오래됐죠.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의 비스팅 스칼라로 갔어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보니까 울산에서 수집된 우리나라의 민속품이 다량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민속품이 어떻게 수집이 된 건가 상당히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1936년 도쿄제국대학의학부의 의사와 학생들이 조선 농촌의 위생조사를 울산에서 했고 바로 이때 울산 출신인 강정택의 관련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책 안에 부록으로 강정택 선생의 생애와 학문세계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이문홍 교수가 정리한 내용에 몇 가지를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택의 가계와 성장을 먼저 좀 보겠는데 1907년 11월 1일 울산시에서 강영수와 이유송의 마지로 출생했어요.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금복과 소복. 이 강영수는 조선 말기에는 직업군인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1907년인가에 왜 군대 해산이 되잖아요. 군대 해산 후에는 실직을 했고 그 후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처가살이를 하게 됐는데 처가살이 중에 1919년에 사망한 겁니다. 강정택은 12살 그러니까 아마 울산 보통학교를 다니던 중이었고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외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강정택 어머니의 남동생 이종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정택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이 기업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종화에 의존해서 살게 됩니다. 이종화는 특히 1910년대 말에 울산 일대에서 과수원을 개발해가지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강정택은 울산 공립보통학교를 조금 늦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14살 때 졸업을 했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금융조합의 사환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금융조합은 지금으로 치면 지방에 있는 단위 농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대구고보에 진학합니다. 당시 남자중등학교인 고등보통학교, 그중에서도 공립고등보통학교는 각 도청 소재지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부산에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고 또 광주에 있고 전주에 있고 이런 식입니다. 강정택은 이 대구고보를 1922년 4월에 진학해서 5년 뒤인 1927년 3월에 졸업합니다. 이때 남자고보생의 한 학년이 한 2천 명 정도 있었습니다. 1년 출생자가 한 50만, 60만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절반, 한 25만 명, 30만 명이 남자다 하면은 고등보통학교 생도는 전체 그 또래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보 중에서도 각 도에 하나씩 있는 이 공립고등보통학교는 다 명문학교예요. 그렇다면 그 또래의 한 0.5%에 해당되는 초엘리티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삼촌 이종화는 이제 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면 서기, 읍 서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구고보에 일본인 교장이 공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1고 시험을 권유를 했습니다. 이 대구고보의 교장이 대구의 거부인 은행장이 있어요. 은행장 장길상에게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뛰어나는 학생이니까 일본 유학을 시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장길상이라는 사람이 일단 거부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하면서 지나가는 소리로 1고에 합격하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1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 넘버스쿨이라고 해서 도쿄에 있는 제1고등학교, 또 교토에 있는 제3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일본 전국에 걸쳐서 6개의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 1고에 합격하면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시험을 보게 했는데 강정택이 1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 처음에 학비를 이 장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교장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뭐를 도와줬다든가 가르쳐줬다든가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학교 교장이 개별 학생의 진로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 진로를 바꾼 그런 경우가 여러 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당장 그렇잖아요.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워낙 가난해서 더 이상 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역시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뛰어난 학생을 공부를 그만두게 하면 어떡하냐. 학교를 보내라. 돈이 없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돈이 안 드는 학교로 가라 해서 대구사범으로 진학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강정택 경우도 교장이 적극 주선해서 1고에 시험을 보게 하고 또 그 후원자까지도 알선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정택은 일본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도쿄의 제1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1927년 4월에 들어가서 1930년 3월에 맞춰요. 3년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대학의 예과에 해당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도쿄제국대학은 몇 년 과정이냐? 3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예과와 본과를 합치면 6년을 다닌 셈이 되고 지금으로 치면 한 석사 정도는 마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 도쿄의 제1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내 유력자상가 장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월 50원 후원을 해 준 거예요. 큰 돈입니다. 매월 50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후원을 해 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최유력 자본가도 강정택을 후원하게 됩니다. 이 후원자 장길상이 도쿄에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일본 제계의 거물 시부사와 A.H를 방문해서 후원을 요청합니다. 시부사와 A.H라는 사람은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 1840년에서 1941년까지 살았어요. 91세로 돌아간 사람인데 현대 일본 경제 내지 현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본래부터 무슨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심이 있는 사람이고 수많은 기업들을 세웁니다. 1873년에 일본의 제1은행 그러니까 첫 번째 국립은행이라는 얘기죠. 제1국립은행을 설립하고 또 그 후에 여러 회사들을 세워요. 예를 들면 일본 증권거래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을 세우면서도 결코 이것을 자기 소유로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의 자본들을 모아서 각 부문에서 유력한 기업들을 하나씩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일본 경제의 아버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조선에서도 기업활동을 했고 그래서 조선의 거부들도 시부사와 A이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길상이 도쿄에 갔다가 시부사와 A이치를 방문해서 강정택을 도와달라고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부사가 그 얼마 후에 강정택을 불러요. 불러서 사정을 들어보고는 장길상에게서는 돈을 더 이상 받지 마라. 자신이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시부사와 A이치는 강정택이 도쿄의 제1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상당한 고령이죠. 시부사와 K조라고 하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정택을 후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시부사와 K조가 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 강정택을 후원합니다. 이 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는 원래 조선인들의 단체예요. 자, 1923년에 관동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도쿄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됐다고 하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혼란의 와중에서 피해를 입고 애꿎게 죽음을 당한 조선인들도 일부 있었고 그러자 살아남은 조선인들도 대단히 위축이 돼 있었죠. 이럴 때 도쿄에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협력을 요청해서 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강해지는, 스스로 굳세지는 단체다라고 하는 건데 당초는 조선인 유학생과 조선인 노동자를 다 후원하자라고 했다가 조선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좁힙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짓고 가난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또 학비도 지원받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강회에 여러 일본인 유학자들 이 시부사와 A이치와 같은 일본의 최정상급 기업가들이 후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택은 전기공학과를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후원하는 K조가 조선은 지금 농업사회고 그래서 농학부에 가서 농정을 연구하면 네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농학부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강정택이 쓴 글 중에 의사가 되면 생활 걱정은 없겠지만 뭔가 사회와 민족에 기여하는 일 그 중에서도 우리의 당명과제인 농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람을 느낀다. 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제국대학의 농학부에 진학을 하는데 농학부에서도 그 이과 농학을 공부하지는 않고 농업경제학과로 갑니다. 그래서 1930년 4월부터 1933년 3월까지 이 농업경제학과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농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자강회의 제5회 졸업생 축하 사진인데 여기 이 앞줄에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이 인물이 강정택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어요. 1930년 3월 이제 막 1고를 졸업을 할 때고 아직 제국대학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 사진은 도쿄제대의 홍고 캠퍼스에서 강정택이 대구고보 동참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인물이 강정택이고요. 그 옆에 이인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부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중에 학계에 남아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흥명여대 총장, 영남대 총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역시 대구고보 선배죠. 권중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역시 문학부 졸업입니다. 영문학인가 전공했고요. 이분은 나중에 서울대 총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법학부를 다닌 이축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강정택의 1년 선배입니다.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마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서 나중에 판사 생활을 조선에 와서 하다가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강정택하고는 매우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강정택의 여동생과 결혼해요. 여동생과 결혼해서 강정택과 천안 매부 사이가 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강정택이고요. 아까 봤던 권중희, 또 영남대, 또 숙명의대 총장을 했다는 이인기, 그리고 강정택의 매부가 되는 이축영, 이런 인물들이 같이 캠퍼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933년 12월, 그러니까 강정택이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농학부의 부수, 대학원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시부사와 케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을 방문했다가 강정택의 고향인 울산까지 찾아간 거예요. 당시에는 울산이 완전한 시골입니다. 농촌입니다. 일본의 유력한 기업가가 조선에 와서 그것도 울산의 한 시골 마을까지 방문한 것을 보면 강정택을 얼마나 총회했는지 그리고 그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제1은행의 부산지점장이에요. 이 시부사와의 할아버지인 시부사와 A.H.가 제1은행의 창립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조선을 방문한다니까 부산지점장이 울산까지 온 것이죠. 이 시부사와 뒤에 강정택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외삼촌도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자기가 조카를 좀 키우고 후원해 줬는데 이 조카를 일본의 아주 유력한 기업가 시부사와 가문에서 후원한다고 하니 대단히 뿌듯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관계를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이제 1933년부터 강정택은 연구자 생활에 들어가게 되는데 농학부의 부수가 됩니다. 부수. 부수는 조수 미치다 해서 부수예요. 조수는 월급을 주고 전임강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1939년 4월부터 1943년 3월까지 4년간 이 조수 생활을 했는데 초임이 월 70엔이에요. 한 달에 한 700만 원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돈에 쪼들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겠죠. 이게 농학부 조수인데 그 전에는 무급이에요. 대학원생 생활을 하는 건데 이 대학원생은 어느 교수의 연구실에 소속돼서 그 연구생활을 계속하면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학점을 꼭 따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연구실에 나와서 계속 공부하고 또 교수의 연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논문들을 한 편, 두 편 써가면서 나중에 이제 조수가 되고 또 교수가 되는 이 부수 생활을 한 6년 동안 했습니다. 강정택이 속한 강정택을 지도한 교수는 나스시로시라고 하는 교수고요. 이 나스시로시 교수가 강정택에게 연결해 준 프로젝트가 조선 농촌생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 돈을 낸 쪽은 핫도리 보공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이에요. 누가 만든 거냐면 유명한 시계회사로 일본의 세이코 시계회사에서 만든 재단법인이에요. 이 회사가 3년간 무려 4,800엔을 지원해 줍니다. 거의 4억 8천만 원을 3년간 지원해 줘요. 자 이 핫도리 보공회로 하여금 이렇게 거금을 지원하게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시부사와 K조겠죠. 시부사와 K조는 매달 생활비로 100엔씩 이렇게 지원하면서 또 별도로 조선 농촌생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4,800엔을 지원해 준 겁니다. 부수생활을 할 때 강정택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39년 4월에 유급 전인강사에 해당되는 조수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늦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조선인에 대한 어떤 핸디캡 이런 것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년 동안은 농학부의 조수로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연구자 생활을 계속했고요. 일제 말기죠. 43년 4월부터 조수 생활을 그만둡니다. 대신 농학부의 촉탁이라고 해서 조선농촌사회경제사정에 관한 조사,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 연구의 연구비는 동화농업연구소라는 곳에서 대여 여기서 3년 동안 무려 8천엔의 연구비를 역시 됩니다. 또 이 기간 중에는 1940년 12일부터 43년 11월까지 삼양사로부터, 삼양사 양형회로부터 매월 50엔씩 총 1,800여의 연구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에 큰 어려움이 없이 연구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연구 논문을 썼느냐. 농학부 다니던 도중에 조선수전, 수전이 논이죠. 논의 수익률의 역사적 변천과 지수경제의 장단점 이런 논문을 썼고요. 이 학부의 졸업 논문으로서 금융조합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201페이지나 되는 매우 큰 분량이에요. 지금으로 봐도 상당한 수준이 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를 하면서 도쿄시 영내에 있는 농가의 생활양식 이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런데 그 나머지 논문들은 다 조선농업에 대한 논문입니다. 1939년에 조선농업의 생산시스템 분화 또 조선식량문제의 전개과정 또 조선농촌의 인구배출 메커니즘 이 논문도 썼고 조선의 공동노동조직과 사적변천 또 조선의 혼기에 대하여 이런 여러 논문들을 썼습니다. 막수주의 경제학자들이 당시 상당히 강단에서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막수주의 경제학파와 달리 실증을 통해서 현실 개선을 모색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조선농촌과 농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필드워크를 해요. 예를 들면 1935년 4월에 강정택이 케이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밤에는 일기장검열 또 강습해 야학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낮에는 현황조사와 부락들판을 주유 부락들판을 돌아다니는 걸로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기장을 검열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 조선농민, 조선농촌의 생활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낮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또는 어느 작물과 관련해서 몇 시간, 몇 분 일을 했다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는 거예요. 비로를 만드는데 또 얼마나 시간을 썼다든가 또는 농가경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수입은 얼마가 되고 또 생활비는 어떻게 썼는지 가계보를 다 써야 됩니다. 그걸 기록하는 게 일기장인데 일기장을 제대로 기록하는지를 계속 다니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일기장을 대충 써놨으면 가서 물어보면서 자세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일기장 검열이에요. 연구 자료, 연구 데이터를 축적하는 행위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강정택은 단순히 자기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강습회도 열었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뭔가 지식을 심어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습회의 야학을 열어서 야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니 매우 바빴다 하는 얘기예요. 당시 막수주의자들은 무슨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강좌파, 노농파 이렇게 갈라져서 일본의 막수주의자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일본 농업이 봉건적이냐 자본주의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농업의 당시 지주제, 고율소장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강좌파 같으면 이건 봉건적 유제다. 과거 중세 때 봉건영주에게 고율의 지대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에 이 농업파 같으면 지주제와 고율소장료는 농촌에 농민이 많고 땅은 부족하고 여기서 생긴 현상이다. 일종의 시장요일에 의해서 설명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막수주의자들은 당시 일본 농업, 조선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이게 봉건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그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강경택이 한 것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농촌 농민의 실제 생활을 연구를 하면서 그 속에서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연구였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상당히 좀 일그러졌습니다. 좀 불행했습니다. 자 결혼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도쿄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이간원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강정택보다 연상이에요. 1905년생입니다. 두 살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임이 있었겠죠. 거기서 알게 됐고 그래서 사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이간원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독립운동차 만주로 간 의사 집안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강정택이 외삼촌한테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을 양자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강정택의 외삼촌 이종화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었어요. 이 강정택이 선이죠.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양자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간원한테 강정택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간원이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만주로 돌아가기도 했었어요. 강정택이 직접 그 만주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만주에서 일단 결혼을 하고 또 울산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결혼한 후에는 강정택은 도쿄와 울산을 오가면서 이런 생활을 했고 이간원은 울산에서 평화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을 개업했습니다. 그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강정택은 연구차 일본으로 돌아가 있는 사이에 외삼촌 이종화가 이 아기를 데려가서는 출생신고를 2주용으로 해버립니다. 원래는 강주용이 돼야 되는데 2주용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깁니다. 이 강정택의 부인 이간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래도 1936년 4월에 둘째로 딸 경옥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불화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37년 말에 이 부부가 도쿄로 갑니다. 이 이간원이 역시 병원을 겹을 하는데 이때 강정택의 막내 처남이 친아들이죠. 주용을 데려와서 도쿄에서 잠깐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1938년 말 1939년 초로 추정이 되는데 도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정택과 이간원 아들과 딸 이 4명이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주용이 3세일 때 또 딸 경옥이 2세일 때의 모습이고요. 뭔가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못하죠.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사진보다 어려요. 표정을 보면 조금 더 어렸을 때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아마 1938년 말 1939년 초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아들 주용이 도쿄에 잠깐 왔다가 이 외삼촌이 빨리 돌려보내라고 성화를 해서 돌려보냈고요. 그런데 이 둘째 경옥을 키워주던 이종화의 셋째 부인이 있어요. 외삼촌 이종화가 자기 셋째 부인을 일본으로 보내서 이 둘째 경옥을 키워주게 했는데 이 셋째 부인이 자기 모친의 병원 때문에 조선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딸을 키우면서 이 병원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딸을 울산으로 보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거죠. 이때 부인 이간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고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 셋째는 쌍둥이였는데 한 명은 사산하고 한 명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었고 이 부인도 결국 죽었어요. 이 부인이 이렇게 일찍 사망한 데에는 아들을 외삼촌에게 뺏기고 이래서 가정이 일그러진 그 스트레스가 컸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강정택은 이제 혼자가 됐는데 1940년에 김선혜와 다시 결혼을 하고요. 여기서 또 1년 2남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정택과 김선혜의 1940년 7월에 결혼 모습인데 1940년 7월에 결혼 사진이 되겠고요. 당시 강정택은 33살, 김선혜는 19살입니다. 먼저 딸이 태어나고 그 후에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제 말까지 조선 농촌에 대한 필드웍을 계속하면서 연구자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후에 강정택에게 일어난 일은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45년 말, 12월부터 46년 6월까지는 경성대학 경제학과의 교수 생활을 짧게 했고 그리고 1948년 8월까지를 우리가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해방공간에서는 과익단체에 소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948년 9월부터 1949년 3월까지 한 6개월가량 농림부의 제2대 차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뒤, 6.25전쟁 때 답북대면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성대학의 경제학 교수 생활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면 원래 경성제국대학이 있었잖아요. 경성제국대학에는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이 법문학부 내에는 원래 법학과와 문학과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 법문학부 내에 경제학과와 정치학과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쿄상과대학 출신의 연희전문 교수를 하고 있던 마르크스 주의자예요. 백남은, 또 교토제국대학 출신으로 보성전문 교수를 하고 있던 윤행중, 박극채. 둘 다 막스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또 만주공국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황도연, 그리고 광정택과 최호진. 최호진은 큐수제국대학의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법문학부 내에 경제학과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미군정이 학교를 열었을 때는 정치학과, 경제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데 불행히도 46년도에 국대한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국립대학 설치안을 둘러싸고 큰 소동이 벌어지는데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과 여러 관립전문학교들이 있었어요. 경성법학전문학교, 의학전문학교, 또 경성고등공업학교, 또 수원고등농림학교, 이런 각 분야별로 관립전문학교들이 있었는데 경성대학과 관리전문학교들을 통합을 해서 국립대학, 경성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니까 특히 경성대학의 교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학과 전문학교가 같냐, 이거를 어떻게 같이 합쳐서 대학을 만들려고 하느냐, 진짜 대학은 우리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립대학 설치를 반대했고 미군주의 구성한 것은 대학의 이사회를 두고 그 이사들이 대학을 경영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경성대학의 기존 교수들은 교수들이 대학을 운영해야지 왜 이사를 따로 두려고 하느냐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학 교수들이 다 물러나자고 하니까 이 강정택도 마찬가지로 물러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수 6명이 모두 물러났는데 여기 빨갛게 표시한 사람들 4명은 다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 교수가 된다든가 했습니다. 남한의 남은 사람이 이 강정택과 최호진, 이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강정택은 이 미군정기에 좌익활동을 하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농민과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합니다. 뜨른의 한 역사가가 뜬 책인데 1917년 혁명 때의 러시아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강정택이 이 책을 오랫동안 구하던 중에 겨우 입수해서 한 번에 읽고 감명을 받아서 그 기쁨을 같이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동지들에게 나누고자 46년 5월 몸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병석에서 번역했다라고 그렇게 역자 서문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과학적 해명과 정당한 지도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썼는데 강정택이 당시 염두에 두고 있던 농민운동은 뭐냐 바로 좌익의 농민운동이에요. 그 전에 10월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갑자기 일어났다. 이런 표현도 역시 서문에 하고 있습니다. 46년 10월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고 하면 뭐겠어요? 10월에 대구폭동이죠. 박헌영이 그전까지 미군정에 대한 협전 노선을 폐기하고 신전술이라고 해서 미군정에 타격을 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9월 총파업도 일으키고 10월에는 대구의 농민들을 사주해서 대구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한 농민 봉기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선에서의 농민 봉기의 어떤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하고자 그 참고가 되도록 농민과 혁명이라는 책을 자기가 번역한다. 이런 취지였던 겁니다. 전형적인 좌익활동이죠. 또 이 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고의 정서와 교정에는 조선사회과학연구소 동인인 김병달, 김창주, 김병덕 이런 사람들과 상과대생인 김순호 군이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병달, 김창주, 김병덕 이 사람들을 검색을 해보면 다 이 시기에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선사회과학연구소의 동인이다. 그러니까 같이 조선사회과학연구소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선사회과학연구소는 46년 9월인가에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많은 좌익 지식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정택은 일본에서 막스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활동을 한 바도 없는데 왜 해방 후에 돌연 이렇게 좌익활동에 가담을 했을까. 아마 자신이 일본 도쿄제국대학의 조수 또 거기서 연구비도 받고 이러면서 일제 식미지 시절에 너무나 편하게 살았다. 이런데 대한 자기 반성으로서 당시 좌익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 내의 통일전선 조직이 1946년 2월에 만들어지는데 이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여러 좌익계 지식인들이 가담합니다. 민전 안에 경제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경성대학의 교수로 같이 들어갔었던 백남은, 윤행중 이런 사람들이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문화대책위원회의 박극채 역시 경제학과에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북한으로 널벅한 박극채라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토지 문제 연구에 강정택이 들어가 있어요. 자, 민주주의 민족전선은 좌익단체인데 이 좌익단체에서의 토지 문제 연구회라고 하면 주장하는 게 뭘까요? 농지개혁인데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지주한테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뺏어서 농민에게 나눠준다. 이게 토지 문제 연구회의 방침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정택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정택은 이때까지는 전형적인 좌익활동을 했다고 하겠고요. 하지만 경제학과 교수 6명 중에 4명이 월북할 때 이 최호진과 더불어서 강정택은 월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남아있었고요. 자,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는데 그때 초대 농림부 장관의 조봉함이 임명되잖아요. 조봉함이 강정택을 끌어들입니다. 조봉함이 강정택에게 농림부 차관을 맡아달라고 강곡히 요청했고 강정택이 농림부 차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림부 차관으로서 6개월 만에 사임했는데 그것은 조봉함이 모종에 자금 유형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니까 강정택이 또 따라서 그만둔 건데 어쨌든 48년도 11월에 농지개혁에 관한 농림부안을 만듭니다. 이 농지개혁에 관한 농림부안은 지주보상 150%, 농민상한 120%예요. 무슨 말이냐면 1년 수확량이 있잖아요. 1년 수확량의 1.5배를 지주에게 보상해 주고 그럼 농민에게서는 땅을 나눠주는 대신 그만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150%를 다 받지 않고 120%만 받는다 하는 거예요. 지주한테 주는 것보다 농민한테서 받는 게 적습니다. 그만큼 농민에게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 하는 거예요. 정부가 돈이 없는데 글쎄요 뭐 이왕 돈 찍어내는 거 조금 더 찍자 이런 얘기인지 농림부는 여하튼 지주보상 150%, 농민상한 120% 이런 안을 냈고요. 물론 이 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정부안이 따로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이 안과 비슷하게 의결을 해요. 지주보상 150%, 농민상한 125%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이 안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맞추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150%씩으로 농지개혁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농지개혁안은 강정택이 차관으로 있을 때 만든 농림부안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농민들에게 이렇게 유리한 후한 농지개혁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 발발 후에 1950년 7월 초에 인민군에게 체포됐다가 납북이 됩니다. 그 뒤로는 일체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 하는 증언까지는 있는데 어쨌든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민군의 체포 납북될 때도 강정택 씨가 좀 나이브한 그런 면이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남한에서 차관을 한 요인이잖아요. 일단 피신했어요. 동서집인가 어디 집으로 일단 피신했는데 참 아니에요. 책을 좀 봐야 되겠다고 자기 집에 책을 가지러 갔다가 거기 지키고 있던 인민군 병사에게 체포가 됩니다. 아주 강한 우파 성향 사람이면 절대로 잡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다락에 숨어서 지낸 사람, 토굴에서 숨어서 지낸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이한 거죠. 나이브하게 책을 가지러 자기 집에 갔다가 거기서 잡혀서 나쁘게 돼버렸어요. 이거는 애당초 원래 막시스트가 아니면서 해방 후에 자기가 좀 뭔가 민족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겠다 해서 좌익 쪽에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조범함이 이끌어서 농림부 차관을 했었고 이래서 인민군이 왔는데 별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좀 안이한 생각에서 집에 갔다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애를 요약을 해보면요. 강정택은 원래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가까이는 자기의 친척부터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여러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의 농정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삼촌 이종화가 후원을 했어요. 대구구보 교장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또 알선을 해서 대구의 유지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이 대구 유지가 알선한 덕분에 시부사와 가문,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부사와 H 그리고 그 손자인 시부사와 K조의 후원을 받았고요. 이 후원 하에서 도쿄지대 농학부 교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최고의 농정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의 기본선, 농지개혁의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에 6.25전쟁 때 낙북돼서 너무나 일찍 역사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정택 자신은 상당히 재능이 있는 인물이었는데 재능만 갖고 출세한 건 아니죠. 조선과 일본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고 특히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서 최고의 농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알듯이 일본인의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든가 또는 일본인이 차별하는데도 또 억압하는데도 그거를 이겨내고 성공했다. 이런 것들이 일제하 성공한 조선인들의 이야기여 서사인데 강정택은 조선과 일본의 여러 사람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서 최고의 농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선, 일본의 협력으로 태어난 농정학자 강정택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강정택은 짧지만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가정사는 아까 봤지만 굉장히 불행했어요.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은 외삼촌에게 입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형님 동생 사이가 됐습니다. 이 주영이라고 하는 인물은 울산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와서 경기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에 들어갔는데 이 경기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강정택이 농림부 차관입니다. 그때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심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주영은 아버지 강정택에게 내가 물건입니까? 빚 갚는 식으로 주게. 당신은 나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이 주영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시간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IBM 컴퓨터라는 것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IBM사에 입사하고 1960년대 전반에 IBM의 대표로 한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전산시설이 막 도입이 될 때 아니겠어요? 기업이나 정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때 그 전산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IBM을 아예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려요. KCC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노년의 모습인데요. 법적인 아버지 이종화의 이름을 딴 종화장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어쨌든 이 KCC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으로서 키웠습니다. 이주용 씨가 쓴 회고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생부인 강정택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옥이라는 강정택의 딸도 매우 불행하게 컸는데 그나마 자기를 애초에 돌봐주던 이 이종화의 셋째 부인 이 사람이 엄마처럼 키웠어요. 중학교는 서울의 정신여중인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화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려대학교 전신인데 서울여자의과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그 서울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가 의사 남편을 만나서 대구에서 의사개업을 하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강정택이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경혜, 인혜, 영혜 이 셋도 둘째 부인과 더불어서 사실 굉장히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이 인혜와 영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강정택의 누이동생 금복이라고 있었는데 그 금복이 강정택의 대구고보 1년 선배인 이충영 변호사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강정택이 납북된 것처럼 이충영 변호사도 6.25 때 납북됐고요. 그래서 강정택의 누이동생인 금복이 여러 자녀들을 힘들게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어쨌든 다 훌륭하게 됐어요. 그 자녀 중에 마지가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 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었죠. 이상으로 조선과 일본의 협력으로 태어난 농정학자 강정택의 짧지만 강렬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